안녕하세요 민영이 BJ오피님과 BJ 승헌이 승헌이 승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하자고 너무 가깝나 승헌이 승헌이 뭐하세요? 네 빠르게 진행하는데요 하이가이브 언제 하셨어요? 아까요 안 보이잖아요 오피님이 가리고 있어요 나쁘죠 고독하지 말아요 이러다 날아가서 자기 머리 맞을 수도 있다는 나야 네 선호님이 벌칙을 해봐야죠 네 기뻐하는 민영이씨 엑소 한번만 해주세요 네 선호씨 네 벌칙 공개하겠습니다 아령 들고 엑소 빨리 흉내내기 아령 드셔야죠 아령 드셔야죠 고피지 않았어 아냐 아령 들고 엑소 가면 상대모사에요 크기가 다른데요 어쨌든 간이요 아 그럼 이거 들고 안돼요 준비하시고요 뒤돌아주세요 뒤돌아서 빨리 가면이야 이거 안보이게 하는거 아 현아야 들어 민영이가 해주고 네 민영이 미니깐요 하하하 하하하